이준석 기깔 납니다. 아니 이거 왜 아는가 빨간다. 짠 거 보니까 염장된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너무 짜다. 그렇지. 아 이거는 잘못 안 될 것 같아. Lo siento mucho. 족발 es no listo hoy. 네 형님. 어어 왜? 제가 족발을 삶았는데 그 안에가 이게 염장이 돼 있던 건지 안에가 되게 빨개요. 소세지처럼 돼 있고 안에가 엄청 짜요. 먹어봤으면 잘라서 먹어봤니? 너무 짜서요. 자 그거 여러분 일단 썰어. 다 잔뜩 썰어. 그거 여러분 일단 썰어. 다 잔뜩 썰어. 깍두기처럼 쓸 수 있지. 그런 다음에 물을 충분히 넣고 국처럼 잡아놓고 어느 정도 끓이면 짠 맛이 나오거든.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봐서 간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때 색깔 간장 넣고 설탕을 넣어. 아 네네네. 그리고 물은 뺀 다음에. 쫀득쫀득 먹을 수가 있거든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해먹어서 안 되면 다시 전화해. 네. 육개장 하나, 불고기 하나. T3. 정형이 형 괜찮아요? We're making something new with the 족발. 자, 자르타 다시 잡고. erect. 굳이 터 Gore اللهüm 갈 Typan이 터 Sweat 앗으로가 끝냈이 썰어 이건 뭐지? 떡볶이. 형 떡볶이 만들고 있었어요? 떡볶이 좀 나갈까? 좋지. 장우 형 손 빠르다. 이거 언제 했지? 진짜 장우 형이 대단한 것 같은 게. 한참 열심히 서빙을 하다가 주방에 들어갔더니 또 새로운 요리를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. 다른 막 보리뱅뱅 주문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 혼자서 주방에서 바쁠 텐데. 그런 형을 보고 진짜 정말 존경스러운 점장님. 우리 주방장님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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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언제쯤 될까요? 됐어요. 하나. 하나. 오케이. 떡볶이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뜨거워요. 분명한 Rice. 네. fungus. 무한 거 평 소라온다. aska어 Tomorrow. 아무렇다? 구역 cumpl Tapi 안아 한국어의 랩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0€ 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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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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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cooked I like the spicy 네 쪄고 neg 이거 есть 그렇다면 한국어 قد 挺 Absolutely 네 네 tenha 도와 tutti 네 네 대관되 네 네 진짜 맛있다. 좋아. 이 정도가 돼서. 여기, 100% 이상. 진짜 맛있다. 나한테. 나한테. 이 정도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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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티 마탈레르 한 번 먹어보려고요 조금 더 조리면 되겠다 시식 시식 한번 먹어도 돼 테스트 한 번만 해줘 테스트 한번 해 줘 도리 하나만 응 도리 하나만 응 도리 하나만 도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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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괜찮아요? 너무 맛있어 도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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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hers 도리사 도리사 할아버지 come ITY 도리사 cada ardı flood 창 구입 무자가 되었으, 개빙. 맛있대요, 맛있다고 하십니다. 맛있대, 족발 맛있대. 족발 딜리셔스. 감사합니다. 야, 저걸 또 구해내네, 형이. 야, 족발 살렸죠? 족발, 족발. 족발, 족발. 족발 계속 주시면 될 것 같아요, 두 개 더. 네. 족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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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베베. 족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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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이거 먹으러 왔어요.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.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. 맛있다. 다 맛있어? 맛있어. 아 참 진짜 힘이 쭉 빠지네 아 고생했어 아 이제껏 족발을 한 100번은 넘게 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도 족발 다 드시네 아 아예 그냥 가버리네 다 2호전 갔다 와도 되겠어? 네? 오케이 믿어주세요 네 항상 여기 있어요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오늘 일요일에 안 가구만 빨래 놀고 와야 되는데 안 놀고 왔네 아 아 자 떠나자 우리가 꿈꾼 더 멋진 모범이야 가보자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몰라도 떠나자 마침내 시작한 날의 첫 멜로디 아무도 모르듯 열어보지 않는 미래가 있어 카이셔 카이셔 안녕하세요 잘 돼가?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이거요? 네 삶아 봤어? 네, 지금 삶은 거예요 짠물 뺐어? 네, 짠물 좀 뺐는데 잘 됐네, 가만있어 봐 잘 됐네, 가만있어 봐 이거 이거 내려봐 이거? 아예 국물은 다른 데다 덜어봐 설탕 저거 설탕 저거 이건 안 저린다 물 ales 물 살짝 물 물 물 물 물 물 şey 물 현 일단은 소금기를 좀 뺐어요 한 번 끓여가지고 소금기를 빼고 다시 이제 간장 소스하고 그다음에 매콤한 소스하고 두 가지 소스를 넣으라고 똑같죠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매운 족발 작은 매운 족발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처음이다 아 맛있는데 빵에다 올려먹어도 맛있겠다 그렇지 자 음 음 오 매고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응?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? 야 계속 하고 있어? 네 에스키 리카스코 에스키 리카스코 에스키 리카스코 에스키 리카스코 아 근데 오늘 손님 진짜 없네 지금 이 시간이 여기 피크가 한두 지인 것 같아요 형 그죠? 우리 시작할 때 엄청 멀리고 그때 족발이 됐으면 족발까지 빠바바받 가는 건데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정리 좀 하고 있어야겠다 정리 좀 하고 있어야겠다 네 끝났어? 아 잠깐 쉬는 걸로? 아 감사합니다. 사실은 좀 죄송했죠. 왜냐하면 내가 정말 경험도 많고 정말 전문 셔프고 이걸 얻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마음 같아서 형님처럼 야,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같은 팀들한테도 미안하고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너 요리에만 집중해.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.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아,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. 그러네, 정육점에서 살걸. 괜히 마크로 있어요 까불어서. 아니야, 아니야. 오늘 한 308화 쓰려나? 이제는 맨날에 자나서, 지금부터 잠시까지. 감사합니다.